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제도 국회에 가시하셨습니다. 청와대를 전북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을 가시가 두는 일이 궁금합니다. 본인 북유럽 수분방전의 모든 것을 품에 달라고 합니다. 대통령 일정에 국회가 맞추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 정국이 지금 교통질증을 겪는 이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으킨 대형 사고 때문입니다.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으로 정치가 나아갈 길을 꽉 막고 선 대통령이 바로 우리 정치가 답답한 근본 원인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차저차에서 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과연 그 국회가 정상적 국회일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될지, 민생국회가 될지, 총선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회의 문이 열리는 즉시 국민의 혈세가 쏟아질 것이고, 상임위와 국민의 의사분이 부저 청와대 심부름 2년법 통과를 위해서만 두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추경안을 한번 보십시다. 추경안은 우리 이미 재해재난 추경은 재해재난 피해 주민들이 손에 쥐어지는 예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선용 SOC 예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현금 살포성 복지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위해서 또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추경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또다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대로 추경이 통과됐을 때, 결국 국내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8원전으로 전력수급 대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악법, 규제법들도 쌓여 있습니다. 국회문이 열리는 즉시, 이 나라를 골병들게 만드는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의 양대기둥인 포스코와 현대제차고로가 가동 중단이라는 사상초의 위기에 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혈액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국회가 열리면 해야 될 법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생국회가 안 되고 총선영국회, 또 동풀기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입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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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는 그저 오지랖인 오지랖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만 국정원장 호출에서 우리는 북풍과 관건 선거의 웃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내놓고 보란 듯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읽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지 싶습니다. 국회 수장에 이어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더니 이제 수도권 수장들까지 모두 훌륭한 양정철 원장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분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 다음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 공약 선거 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업무 협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함께 정책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 개발이 아니라 공약 개발로 보이고 업무 협약이 아닌 총선 협약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 1회 당시 국품 관건 선거를 모의한 게 아니냐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을 떠보지도 않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대놓고 각종 기관의 선거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특정 정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청와대 정문특보마냥 정국을 활보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국민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 부적절한 행보들에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의 부끄러움이 여당을 어렵게 만들고 여당을 몰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한미 세라멘 국방장관 대행이 와서 한미연합사 통택이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미국 측의 사실은 연합사의 용산 자유를 희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임대철선을 이렇게 남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우려가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과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제대로 소통했는지 자유한국당이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통령을 응급해야 할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해동을 받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항상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또 어제 야당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정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치 제3자처럼 국회에 대해서 충고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라 국회 타행은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에 따라서 추진, 밀어붙였던 패스트트랙 연동형 미래대표제는 바로 대통령의 주인공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이 추진됐고 국회는 파행됐습니다. 대통령이 파행은 당사자입니다. 나무일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여야 협상 중에는 정말 여당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여당이 충분히 야당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못합니다.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국정 실패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 여당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를 말았습니다.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민주연구원이 이렇게 서울시 경기도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데 우려의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은 많은 측근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역량을 내년 측근 인사들 공약 개발에 활용한 것은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포플리즘 정책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건당 2만 5천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제로페이는 거의 실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구청을 동원하고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제로페이 문제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서울과 지역 간 양극화에 해소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총 2,403억 원 규모 예산을 귀농 기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다른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이 바로 이제 노골적으로 대권 포스프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양정철과 만남은 내년 선거가 단권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서울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인력을 늘리고 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한 주민자치회로 만들겠다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 시다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 조직 역시 박원순 시장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연구원의 그런 만남 많이 우려가 된다. 정말 민주연구원이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연구원이 반권 선거를 연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체크해 나가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자권 조기 전환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권 조기 전환은 정말로 신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환불이 무너지면 되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시기 기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시기 기준을 조건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합의당 공기 합의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올바른 전자권 전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시기 기준으로 되돌려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4년, 3년 동안 전자권 전환 조건을 평가해서 2022년 봄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든 합의가 그런 토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패트릭 샌의 정경두 전자권 조기 전환 정부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석권은 결정입니다. 군사군제를 군사적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2년 사이에 정말 우리 군이 한미연합전력을 주도한 핵심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군이 수십조 원의 전력 증강 계산을 쏟아부어서 군사 위성을 띄우고 전천으로 정보 수집기를 띄워서 정보전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듯이 싣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느 세월에 독자적으로 요경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신형 텀블리 미사일 가사 실험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형 미사일 방안 체계 KMD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말에 우리 군의 대응력은 무엇입니까? 제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전자권 조기 전환 결정은 덤득 섣부릅니다. 북한은 핵 무장을 계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군사 대응 능력을 고치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전자권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말이 안 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줄줄이 중단하고 축소해놓고 전자권 전환 조건을 변과하겠다. 이것대로 말이 송입되지 않습니다. 안보는 한마디로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전자권 조기 전환 정치고로 계속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역시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너지특위원 국회에너지특위원 또 탈환자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냉방 부담을 들겠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연관 테스트 퍼프스가 제시한 개편안은 이러한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누진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연간 부담해야 할 액수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란으로 해야 될 때 2847억 이한 1911억 상한 2985억 거의 3천억에 달합니다. 잘라 아시타스피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환전에 치격탄을 맞고 원래 1일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사상 최대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방안 많은 책은 전연대에 놓지 않고 한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공기업이 골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전혀 울렁은 덩어리가 되면서 지금 주식이 3분의 1로 완전 결단이나 기업 자체가 부동위기에 몰려도 말하마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파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 발전공기업 별 곳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2년 만에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공격적자 우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 당이 추진했던 탈원전 반대 서명자가 47만 명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홀 3, 4호기 건설 체계 이 여러 같은 서명에 대해서 왜 청와대는 답을 하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하게 돼 있는데 청와대는 입이 없습니까 왜 산업통상자원부로 떠넘깁니까 그런데 왜 산업자원부는 또 답을 하지 않습니까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태도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어제 전국 51개 대학 교수 에너지 관련 교수 217명이 참여한 에너지정책교수협의회는 경주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감사원 청구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결정한 당사자를 색출해서 법적인 문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상권을 요구합니다. 넷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왜 언론인 여러분은 이러한 제안 수없이 했는데 공개토론, 그 헌한 TV방송 토론을 한번 추인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복히 언론인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가정과 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언어랑의 말이 맞는지 생방송 토론을 오늘 꼭 회사에 들어가시면 데스크에 요청해서 공개토론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당은 언제라도 여기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인식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각종 지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지난번에 한국은행 속고치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다시 점점 7월 1,4분기에 관련했는데 마이너스 0.3에서 0.4, 마이너스 0.4로 또 추가 과양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출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4월 경상 수준은 7개월 만에 점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IMG 국가경쟁력 수리마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타탄입니다. 정부만 나불로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을 심각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책을 다시 살펴보시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폐기를 하고 경제정책의 전면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최저임금 산정 계산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연업자가 부당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은 벌써 올해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만 3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1년 앞당겨진 올해 벌써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공약 다 실현됐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지 의문입니다. 여기에다 청와대 측이 언급한 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4% 인상을 하게 되면 430만명의 근로자에게 금년에 추가로 최소 3조원 많게는 17조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 돈 누가 부담합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 털어서 임금 보전해 주려고 하십니까?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미 쓰러져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목에 또다시 모래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일터에서 거리로 내몰고 나서야 최저임금을 중단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감속이 아니라 우리가 스톱시키거나 후진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기본 인식이고 또다시 당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간 올려야 될 임금을 지난 2년간 다 올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파탄난 서민경제를 살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시고 동결 또는 인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로자도 살고 중소기업인 자영업자가 모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주 내용은 청와대는 법대로 잘하고 있으니 재정 보조금을 기재하려면 국회에 요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회 탑 야당 탑 책임 떠넘기기 DNA가 다시 한번 발연되는 순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제도 폐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도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습니다. 뉴스통신지능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연합뉴스사 구독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는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판매조건 구독률 등 요율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령의 위임한 바와 같이 기재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매년 300억이 넘는 연합뉴스 재정 보조금 칼자로는 정부가 쥐고 있음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보조금 제도 폐지는 국회 몫이다. 연합뉴스는 각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차원의 원칙적 감독과 집행에 나갈 수 있는 뒷받침하겠다. 라면서 마치 강끝더굴 구경하듯 답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가 연합뉴스 불공정 바로잡기 미온적인 이유는 정부의 연합뉴스 장악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바로 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합뉴스 TV YTN 보도 채널은 그대로 본체 종편 PP만 의무속출 대상에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도 채널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고 보도 채널은 정부 여당 개념 보도로서 화답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 대화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장악을 껌받친 정부의 대연자약한 거시세대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함께 분노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함께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힙니다. 정유수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서구 거마 백석 당화동지역 아파트와 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신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3개월을 쓸 수 있는 수도필터가 5분도 안되고 붉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수돗물로 아기 임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는데 시민 다수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일자발송금 제대로 된 안내조차 없었다고 문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민천시 상수 사업본부 측은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마다 생수 몇 병 지원한 것이 정부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피해 보상에도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대응만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당 안전안심 3.25 특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했다는 일로 현대대철 당진 대철소 코스코 광양대철소 포항대철소가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 힘든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지나친 일입니다. 해당 기업으로선 당장 수천억 손실이 불가피하고 국내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끼칠 것입니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고압과 가스를 방출하지만 우리처럼 문제를 삼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오염 방지는 모두가 주의하고 지켜야 하지만 지나친 기업구려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첫 통화를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9월 18일 다시 한미 정상 통화 브리핑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두 정상은 다음 주 유엔총회 막바지에서 변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시냐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틀에 걸쳐 80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께서 6회공 대응 타격 등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1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에 이루어있다고 했다. 등등 지금까지 한미 통화를 한 것이 보도된 것이 25회에 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1회 정권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강요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한국이 요청했지만 미국이 나지 않았나 이것이 뭐 그렇게 큰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국가적인 기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면에 서른누문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 기부를 통해 5만 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른누문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사람이 천만 명 수준이고 춘군기가 지나면 미터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5만 톤을 지원해도 북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45만 톤이 부족하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5월에서 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통일부 등의 그런 전문적인 정부로부터 정화가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서른누문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아직까지 정화기 결정하지 되지 않고 내부에서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른누문은 그 내용 규모 규모 등을 특징은 없는데요. 통일부에서 대북식량 지원 이 논의되는 그런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체포받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유엔과 미국, 일본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권하는 나라 관련된 나라들에게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사전에 힘력해야 될 사항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서른누원 등 여권 관계의 인사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당연히 알게 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 야당 국회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서른누원 뿐만 아니라 정청래 정우원 문정인 특본 이런 분들도 다 국가적인 기밀을 요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 관계를 받으시 휴대폰을 압수하고 대부 감찰을 하고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서른누원 정청래 정인 등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발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정말 잘 알겠습니다. 네 말로만 일자리 정부를 평범하던 문재인 정부의 신상이 출범 2년 지나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일사분기 들어서 0.4%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주도 구멍이었던 반도체 석유 철강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최근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대학원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라 2019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8위로 한계단 또 추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의 효율성은 무려 9개단이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2개단이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주도해서 나라를 살려도 부족한 판에 기업이 펄펄 나라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우리 대한민국 인생 살려기 위한 진행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잘못되면 인정하고 스스로 옹암으로 선 벌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